Scratch that, bring it back 내 앞에선 Drop it, drop it like a miscar 비상이 걸려 버-버-버리야 I'm on that glitch mode 이 nieA 진정 중 ėchus Åh,ρείh every his all the life's Ah on love a full love a full love whoo 안녕하세요 enti! 인사는 thousands for a name 이렇게 해начى 오케이 자!! 이번에 서서 좀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if you love again ST look at your host presence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아 좋아요 해치야 씨 좋아요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앉아서 할 거예요 아니면 서서 할 거예요? 힘들어 아 서서? 어디까지 걸어가요? 왜 저러는 거예요? 제가 누구냐고요? 들어보세요 해찬입니다 야 아우 시작부터 너무 세게 가면 안 된다고 우리 좀 담백하게 인사하고 앉으면 돼 기대할게요, 기대할게요, 천러요? 역시 안녕하세요, 천러예요 천러? 카메라 저거요 이 집, 아 이쪽이구나 Glitch Mode 이 집 기대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북극성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북극성 홍보대사 아직 안 나왔지? 거긴 나왔어 거긴 나왔어? 응 그때는 엇갈리지마 거기까지는 안 나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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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네 여러분 엇갈리지 않고 끝까지 어 안녕하세요, 디성입니다 버퍼링 글리치 모드 파이팅! 에이! 각자 소개 끝나고 앉으시면 돼요 아 그렇죠 네 천러 씨 제발 앉아주세요 자 천러 씨 저 쓰이고 싶어요 안돼요 와우 맞았어요? 아임 제민 왜? 아니야, 너 제노야 아 제노 언제? 언제까지 써먹는 거냐고 이거 근데 솔직히 말해 이거 레전드, 레전드예요 솔직히 이거는 평생 가 평생 갈 거 평생 가 안 되면 갈만 해 네? 갈만 해 빈내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 지진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아이 목벌링 바로 열고 글리치 모드 까로 닫고 만관부 오케이 희야와 부탁드려요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런쥔 런쥔입니다 희야와 희야와 어 런쥔 섹스 댄스 플레이스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오 그럼 엠보이 말 엠케이 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저희 컴백 라이브 굉장히 많이 설렜는데 드디어 오늘입니다 D-Day 레츠게릿 마크가 형 약간 야 너 오늘 약간 좀 MC 같다 그거 들고 있어 아 대박 네 이번에 이제 마크 차일드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어떤 타입 아 맞아요 아무튼 여러분 레츠고 최민 씨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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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 투데이 뉴 데이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요 좋은 일인거에요 좋은 일이요 우리 정규 이 집 아하 글리치 모드 조금 이따가 6시에 공개 잠만요 잠만요 제 댓글에 제 댓글에 재미나 뭔지는 몰라도 미안하다고 하니마요 하니마요 하니마 봐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담백하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 네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늘 저희의 글리치 모드가 드디어 오늘 그 6시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6시까지 이렇게 카운트다운 라이브로 찾아뵙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자 55분 남았어요 아 맞아요 와우 네 벌써 많은 시즈니들이 방송을 보러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시즈니들 앞에서 우리가 무대를 직접 했었잖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정말 너무 행복했었는데 오랜만에 너무 좋아 네 다들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근황 살짝 얘기해 볼까요? 오케이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네 저는 요즘 드림 앨범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요 저기요 죄송한데요 왜 밸런스가 다르신거죠 두 분이? 아 좀 더 커요 이게 오류 나가지고 화면상에 여러분들 저희 원래 이게 오류가 나가지고 저희만 살짝 높은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좀 맞추면 안되요? 이거 지그재그로 하면 안될까요? 오케이 지그재그로요? 네 그러면 그러면 내가 내려갈게 그럼 감독님분들이 카메라 잡기 어려우시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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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려갑시다 내려오세요 네 네 저는 이제 뭐 엔시티 드림 앨범을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아까 또 이 얘기를 또 감독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네 무려 제가 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아 예찬 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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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하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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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인스타가 아직 없었어요 아 버블도 있잖아요 저도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아 한 명씩 얘기하는거죠? 네 나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 그 진짜 놀랄거 하나 있는데 뭐죠? 요즘 바이올린 배워요 아 맞아 아 이거 공개 한 번 아직 안 보여요? 아직 한 번도 공개 안 해요 아 왜 그래요? 아직 안 보여요? 바이올린 배우고 있는데 오케이 그 제가 딱히 뭐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지만 그 선생님이 저보고 진짜 너무 빨리 늘었다고 너무 빨리 배웠다고 자랑이죠 항상 이렇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너 그러다가 천재 된다 진짜 진짜 뭐 뭐야? 이건 뭐 뭐야? 천재 조심해 천란은 자기가 천재라고 그랬어 아니 근데 진짜 뭔가 저도 만약에 어떤 거에 꽂히면 저는 진짜 끝까지 열심히 하거든요 멋있네요 제가 만약에 재미를 느끼면 진짜 열심히 하니까 연습도 많이 했고 그래서 선생님이랑 진짜 제가 피아노도 칠 줄 아니까 그래서 선생님 옆에서 바이올린 그리고 제가 피아노도 같이 연주해 봤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진짜 나 감동받았어요 내가 연주하면서 같이 연주하는데 내가 감동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많은 티즈니분들이 천러의 다리를 많이 걱정하셨는데 아 다리는 와우 엄청난 속도로 회복 중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진짜 초능력이예요 들어오세요 역시 초능력도 천재요 젊어요 아직도 너무 많은 이제 춤을 같이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천러 정말 열심히 낳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천러의 다리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리 네 감사합니다 지성씨 천러 다리 제 발목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성 네 아저씨 뭐 저는 따로 뭐 말할 게 없는 게 사실 다 같이 드림 앨범 준비하면서 있어가지고 네 계속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뭐 드림 스테이지 너무 재밌게 했었고 네 That's right 쿨해 네 저는 정말 이 글리치 모드가 나오기까지 중에 가장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우리 멤버들과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다는 거에 정말 감동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정말 저 드림 스테이지에서 드림 스테이지 맞나요? 맞아요 드림 스테이지에서 우리 CG 여러분들의 초록봉을 봐서 정말 더욱더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노 씨 노제 또 최근에 있었던 런지니 생일이 가장 우쭈이지 않았을까 잘 보냈는데요 맛있는 것도 런지니가 크게 쏴서 맛있게 먹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시킨 적은 처음이었어요 어디 음식 관내하는 앱에서 그렇게 썼던 건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다 같이 대게를 먹었죠 네 잘 보냈습니다 진짜, 진짜 잘 먹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오케이! 저도 알다시피 인스타그램을 한 1년 전에 개선했고요. 예? 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홍보하고 싶었어요. 저도 생일 열심히 멤버들이랑 보냈고 이번 생일이 진짜 제가 약간 좀 벅차게 보냈어요. 멤버들이 또 생일 선물을 굉장히 두둠칩하게. 런쥔이 너무 귀여웠어. 두둠칩? 런쥔이 신발 너무 예뻐요. 이거, 이거 신발도 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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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웠던 게 우리 단독방에 그 생일 전에 같이 밥 먹자고 했잖아요. 런쥔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멤버, 다른 친구들 다 엄청 뭐 자기 바쁘다고. 걱정하지 마. 나 있어. 나 무조건 간다. 선로는 진짜. 내가 진짜 감동 먹었어. 근데 약간 바쁘다고 한 게 더 묶였어요. 바쁘다고 하는 게. 우리 같이. 혜진을 하지 않아? 재민이가. 나 혜찬이랑 바빠. 혜찬이랑 약속이 있어. 그리고 혜찬이는 또 재노랑 약속이 있어. 나는 숙소에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고. 맞아 맞아. 같이 숙소 샀는데. 결국엔 뭐 다 같이. 아무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런쥔 씨를 기여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 맞아요. 많이 바빠요. 맞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예. 네. 형 씨. 멘트 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앨범과 노래를 살펴보기. 네. 저희 이번에 앨범명이 글리치 모드잖아요. 시즈니들이 글리치 모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글리치 모드란 이런 곳이다. 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실시간으로 티저 이미지를 릴레이를 꾸며보도록. 꾸며보려고 합니다. 오늘 괜찮아요? 네. 지선 씨. 지금 버퍼링 걸려요. 아니 지선 씨 요즘 말 자꾸. 프로 스트레칭 시간 들을까요? 솔직히 다. 나 요즘. 나 요즘. 털러. 털러. 마크 씨한테 패드가 전달되었는데요. 마크 씨 부터 이제 차례대로 패드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직접 꾸며 보시는 게 된다면. 네. 말풍선을 달아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마음대로 꾸미셔도 좋아요. 네. 다 꾸미셨으면 옆 사람한테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또 굉장히 좋은 게 이게 바로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 55분. 우리 시즌이 분들이 또 정각에 이 뮤비를 보러 가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퀵하게. 약간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도록. 그리고 지금 굉장히. 수록곡이나 다른 노래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그런 코너가 있으니까. 조금만. 그 얘기는 또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러가 쓸데없는 말 많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벌써 엉망진창이다. 어? 아니야. 아직 엉망진창 아니지. 그냥.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정도? 우리 이미 완전. 열정하게 가고 있어. 굉장히 그래도 잘 캐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는 거 뭔가 처음 보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멋있지? 이게 네오 크리스. 헐! 테크놀로지. 저기 앞에 카메라가 되네. 방송이. 응. 그니까 그 얘기였어. 오! 그니까 형 말 듣고 알았다. 오! 몰랐어. 너무 좋은데? 진짜네? 아 뭐 아니. 아 그래 그래. 솔라야. 다들 이제 해볼까요? 봤어. 아 진짜? 야 너무 신기했어. 이거 아까 감독님이 충분히 설명해 줬어. 와 이게 줌인 거 가능하네. 아 이제 설명해 줬는데 분명히 몇 명은. 약간. 약간 그냥. 아. 수염이야? 그냥 아는 척했다. 이해하는 척했다. 안 좋아요. 맞아. 오 신기해. 우리 또 집중 안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댓글로 이제 또 보내주셨는데 런지니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응? 뭐라고? 런지니 헤어 이번에 또 새로 처음으로 짧게 커트 했잖아요. 네. 어 뭐야 뭐야 뭐야. 그거에 대한 비하인드 같은 거. 어. 어. 그 그냥 회사에서. 그래서 이번에 런지니는 짧은 머리가 어울릴 것 같다. 라고 나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아무튼 머리 자른 건 좀 큰일이니까. 저도 그냥 아 오케이 한 번 인생 한 번쯤은 좀 잘라보고 싶다. 그렇죠. 그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자르게 됐습니다. 솔직히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약간 앞머리 없는 게 조금. 편하죠? 가끔은 좀 피로하긴 한데 앞머리가. 아 좀 부었다 싶을 때. 라면은 이제부터 절대 안 먹는 걸로. 난 이번에 진짜 너무 잘 잘랐다 생각해. 그리고 또 뮤비에. 뮤비에 그거가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는 뮤비 다 봤지 롱. 우리는 봤어요. 봤지 롱. 이거 뭔지 알아요? 네 진짜로. 뮤비. 오 잘 그렸어. 재미있어. 네 여러분 이번 뮤비 진짜 재밌는 포인트들. 오 잘했는데. 감자 탕집. 놀이방. 아이들 어디 안 가네. 진짜로? 지금 초등학교 계약했네. 계약했네. 아기 그림 특. 이걸로 사. 이걸로 사. 이걸로 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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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사실 우리가 그림을 또 잘 그리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둘러봐 이거 둘러봐. 거의. 이거 아니잖아.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이거 뭐야 이거. 어디까지 빌으십니까. 이거 뭐야. 여기가 사실. We dance. We should be beat. 어떻게 된 거야. 다 그렸나요? 아니 잠깐만요. 천러 약간. 어류가 났어요. 천러 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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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케이. 저희 6시에는 뮤직비디오 봐야 되거든요. 네. 한 번만 빨리 그려주세요. 지금 지금. 다시 물어볼게요. 조금만 빠르게 특히 빨간색으로 표식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진행해달래요. 지금 되게 다급하게 빨간색이 칠해지고 있거든요. 해찬이. 우리가 피카소래. 과연. 과연. 피카소. 피카소. 아니 그. 피카소. 그. 그. 그 피카소 해찬이 형이잖아. 너무 재밌어. 그게 너무 웃겼어. 너무 웃겼어. 한국 전역공사가 너무 웃겼어. 아니 나는 오히려. 진짜 바로. 나 다 봤어. 바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오히려 안됐고. 아니. 팬분들이. 피. 피카소가 백수인 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노동청에다가. 너무 웃겨. 그 피카소 국적이. 그니까. 뭐야 내가 그렇게 힌트를 많이 줬는데. 너무 웃겼어. 포켓몬 볼. 볼. 해찬 씨 그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찬 씨 그리고 뒤에 산 그려달라고 하시네요. 산? 산이요. 왜죠? 해 다음은 산이죠. 가능하죠 가능하죠. 에이. 네. 그 좀 잘. 진짜 전혀 홍보랑 상관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맞아요. 잘 그렸는데. 자. 그게 진이지. 자 여러분 어떠세요? 다 됐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해찬 담벼락에 낙서해요. 우리 해찬 씨 그 설명 빠르게 한번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냥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이해해봐요. 형의 수준으로 이해해봐요. 자 여기 뒤에 이 엔시티 산 보이세요? 네. 엔시티 산 보이죠? 네. 엔시티 산은 이제 저희 앞으로 엔시티 드림의 성장. 아. 이게 의미하는 거고요. 뒤에. 위에 맨 오른쪽 끝에 해 보이죠? 네. 이거는 해찬이의 아이들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의 이름은 해찬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희 팀의 이제 구호는 해찬이 사랑해고. 네. 런지니가 그걸 또 듣고 좋아요 라고 외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맨 왼쪽 그 상단에 그거 새에요. 이거 새에요? 네. 이건 또 우리 시즈니 분들이. 난 몽갱스 같은 거 있다. 네. 나 천러 사인인 줄 알았어. 무슨 줄 알았어. 네. 항상 보고 있다. 이거 지선이가 그린 거지? 이거 네가 그린 거지?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했죠? 진짜. 잘 들었습니다. 그림은 해석의 나름이네요. 그럼요. 좋습니다. 자. 된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의 정규 2집 글리치 모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앨범 먼저 보여 드릴게요. 네. 요즘 나도 왜 이렇게 말이 꼬여. 왜냐하면 봄이어서 그래. 어? 봄이어서 그래. 봄이어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알러지가 있었어.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일단 앨범 먼저 보여 드릴게요. 이번 앨범은 포토북 2종. 2종. 어? 디지팩 7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디지팩 너무 좋아요. 네. 각자 원하는 앨범 가져가서. 디지팩. 디지팩. 오케이. 아주 살짝만 보여 주세요. 아주 살짝만. 일단 디지팩이 나는 제일 좋더라고요. 아 뭐야. 오케이. 저는 이 포토북. 이게 그 스크래치 버전. 스크래치 버전이에요? 스크래치. 그럼 저건 무슨 버전이에요? 스크래치. 이건 그 스크래치. 이건 그 스크래치. 스크래치. 에이. 스크래치. 스크래치. 스크래치 버전. 스크래치 버전이에요. 이거 글리치에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내가 너무 진심으로 했어요. 봐주세요. 아. 런지니 포토카드. 아. 너는 진짜. 버전. 버전. 봐봐 봐. 버전. 버전. 저는 이번에 이 앨범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요. 버전. 버전. 좀 봐주세요. 아 네네. 같이 봐야 되는데. 그거 어디 있어? 사진 찍고 있었어요.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씩만. 해볼까요? 얍. 자. 너무 다 공지하면 아직 못 보신. 과연 누굴까? 과연. 과연. 아. 좋습니다. 그거 없어. 자. 비즈엠으로 들으세요. 버전. 버전. 스페셜 티켓이 들어가 있는데요. 스페셜 티켓이 들어가. 오.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스페셜 티켓. 네. 스페셜 티켓.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4월 1일 오픈되는 팝업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팝업? 있는 서클 포토카드 교환권이라는 부분 언급해 주시고요, 여러분 예스 언급해 주시고요 이것 뿐만 아니라 그 초록색 검색창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니 많은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 질문 들어왔는데 천러 씨랑 재민 씨 네 개인 티저 중 웃는 사진 있잖아요 웃는 사진이요? 웃다가 찍힌 건가요? 아니면 웃으라고 디렉트한 건가요? 블레스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웃어서 나도 좀 궁금하긴 하네 이게 일부러 웃은 건가 싶었어요 저거는 일부러 저 포즈를 한 거야? 저거는 저거는 제가 실제로 그렇죠 웃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거예요 그런 거 같아 저거는 진짜 우리 CG 여러분들이 제가 애기 때 사진이랑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 있거든요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 근데 그때 촬영장 똑같이 생겼겠지 촬영할 때 너무 행복했나 봐요? 진짜 행복했어요 멘탈이 나가서 행복했어요 오케이 나갈 때 좀 행복하긴 해요 나갈 때가 진짜 웃음이 잘 나와요 근데 천러 씨도 이 때 행복했나요? 저는 저는 진짜 행복했어요 저거는 찐 웃음입니다 그게 왜 웃었냐면 그거 찐 웃음이고 왜 웃었냐면 그렇죠 그 어떤 액팅화래요 돈 뿌리는 액팅이에요 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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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뿌리는 건데 잘못 뿌려서 이렇게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쏟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몽팅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잘 나왔다 부끄러워서 웃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왜 좋냐면 약간 멋있는 거 사이에 이런 게 있어 줘야 줘요 약간 지성이도 티셔트에 혼자 이렇게 했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사실 그게 매력이었어요 근데 나올 줄은 몰랐어요 맞아 다 멋있으면 안 돼 사람들 다 멋있어 너무 귀여워요 근데 뭐가 특별해? 재밌는 게 찐인 게 자연스러운 게 특별한 거지 좋아요 찐이야? 근데 이번에 또 네일 아트를 한 멤버가 있었잖아요 나도 했고 저도 했고 저도 했고 또 누구 있었죠? 근데 그게 스티커야 가짜 스티커 가짜예요? 그 뭐 바른 게 아니라 스티커 아 그 일회용 일회용 맞아요 저는 매직펜으로 그냥 칠했어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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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회용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거 하고 나갈 수가 없어서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저는 네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 진짜 또 간단하게 그 디지팩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뭐예요? 디지팩은 각 멤버 일곱 명의 얼굴이 디지팩을 물에 녹여서 또 팩을 할 수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렇게 팩을 하면은 머리 아파 사람처럼 잘생겨지기 아 뒷목도 아프고 잘했어 잘했어 근데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잠그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장난입니다 디지팩은 총 7명 7종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북이 있고요 또 CD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터가 있고요 또 포스터 또 포스터가 있어요 아 이게 그러면 그 시트팩인 거네요 시트팩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팬들이 항상 시트팩이 뭐예요? 저희가 또 무대를 하면 또 CD 먹었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특별히 우리 CD분들도 노래 잘 할 수 있게 해 드리려고 CD 정말 먹을 수 있는 CD를 준비해 와 이거 뭐 구워두셔도 되고요 뭐 삶아 드셔도 되고 여러분의 취향 구워 구우면 복사되나요? 아니 진짜 진짜 CD 복사되네 진짜 그렇게 복사되나요? 믿은 사람이 있으려나? 그래서 이 멤버 얼굴이 있는 이 CD를 먹으면 만약에 제가 이 CD를 먹으면 지성이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장난입니다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장난 장난 디지팩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뭐 이렇게 환경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아 맞아요 이렇게 완전 다 종이로만 아 종이로만 이렇게 정말 재활용 가능한 재사용 가능한 재활용 가능하지만 재활용 가능하지만 그래도 버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버릴 일이 없겠다 네 완전 100% 종이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것도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아주 좋네요 재활용이긴 한데 그래도 버리지는 맙시다 좋아요 할께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자켓 찍을 때 비하인드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눈도 왔었고 또 저희가 이번에 또 자켓 찍으면서 헬멧을 썼잖아요 네 와 그게 진짜 제작 갤매 진짜 쓸 때랑 벗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쓸 때는 진짜 제일 쓰는 장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미뤘었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천러 잘 나왔어요 그 이 티저 이미지 맞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벗을 때 머리가 너무 아파 어? 그거는 우리가 그거는 약간 커서 그래 나도 크던데 나도 나도 그 쌍꺼풀 사건에 대해서 네 진짜 아 쌍꺼풀 사건이요 아 쌍꺼풀 사건이요 아 쌍꺼풀까지요 아 그 수트를 착 입었을 때 제가 아마 제일 맨 마지막에 촬영했었는데 새벽 3시인가 새벽 3시인가 새벽 3시여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피곤하면 이 쌍꺼풀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저도 피곤하면 쌍꺼풀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게 없..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져요 오 그냥 이따가 마사지하고 딱 해도 그냥 탁 걸리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또 한때는 또 10시까지밖에 촬영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또 귀여워 가끔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는데 아이 괜찮아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좋습니다 댓글의 응이라고 네 실물 앨범도 이응 이응 갖고 이제는 11개의 수록곡을 시즈니와 함께 들어보는 한곡 한곡 소개하고시즈니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25일에 공개된 다행이 Katumpay의 신념에 대한 첫번째 곡부터 들어 볼까요 네 네 첫번째 첫 번째 트랙입니다. 내 팝스 같지만 문제아 네, 첫 번째 트랙입니다. 제가 정말 앨범의 시작을 알리는 Fire Alarm! 네 정말 방금 들은 하이라이트의 가사가 Mark! 으로 끝났는데 그랬어요? Mark가 직접 불러줄 수 있나요? We already going to die, Marks! 여기 안 나왔잖아 내 파트도 있고 2절도 있고 방금 여기 안 나왔잖아 근데 그렇긴 해요 그러네, 내 파트 이따가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번 불러봐 주세요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언제나 Fire Alarm Hey! We already going to die, Marks! 왜이래? 왜이래? 절대로 못 잡아 We already going to die, Marks! 한 번 더 오케이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언제나 Fire Alarm 절대로 못 잡아 We already going to die, Marks! We are going to die 이거지? Got it 오케이 이게 질문입니다 또 한 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겠다는 당찬 초보가 담긴 곡이라는데 이번 앨범 활동에 대한 각오 곡이래 한 번 한 명만 똑 대표로 오케이 Marks! 똑 딱! Marks! 딱! MK 사실 여러분 NCT DREAM이 또 성장을 했습니다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각오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자 다음 곡 All right, next! 틀어주세요! 두 번째 트랙 가자 오! 또다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튜브에 누가 진지할까요? 아 Hey Hey 누가 누가 진지할 수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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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야, 천러가 다 죽었어 아니 의미가 없긴 했어 네 저희 타이틀 곡이자 두 번째 트랙인 버퍼링 글리치 모드를 들여보셨습니다 아니 어차피 아까 그 구간 아무 퀴즈 다 나왔잖아 잘했어 알아요 자 본인 파트 외에 탐나거나 좋아하는 파트가 혹시 제노씨 있나요? 어 불러도 되는 거에요? 본인 파트 외에 없는 거에요? 이것도 약간 근데 아까 우리 뮤직비디오 이미 공개됐잖아 어 어 어 어 아 이거는 근데 아직 부르면 안 될 거 같아 네, 부르지 못해서 네 이 정도만 네, 그럼 또 우리 지성씨 있나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넵 넵 뭐? 아, 후렴이요 그 후렴이요? 그게 좀 제스처 같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지성씨 포인트 안무가 있나요? 포인트 안무 네 다시 5, 6, 6, 6 어 어 뭐? 부분이요 공차의 파트 아니에요? 예수님 부분이요 아, 그 부분 그 뭐가 아니라 아 아, 아직 얘기하면 잘 썼어, 잘 썼어 그거 아 아 네 네, 무대 빨리 보고 싶다는 댓글들이 또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트로 있을 라이브에서 첫 공개된다는 부분도 언급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급할게요 그대로 다음 곡 들어주세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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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제 네 세 번째 수록곡 알케이드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너무 좋 Mo 네 가사에서 지성이 King & Bose 날 따라 이곳을 휘저라는 이곳을 휘저 진짜 킹 앤 보스를 뽑아본다면 누구인가요? 런쥔이 아니에요? 런쥔이지 진짜 런쥔이 형 어때? 런쥔이 런쥔이 말해 아무도 꼼짝 못해 무서워 런쥔이 화나면 이제 큰일 나죠 진짜 무서워 나 눈물 흘린 적 있잖아 옆에서 나한테 화내는 것도 아닌데 무서워가지고 하폭했죠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아시죠? 하폭했죠? 알았어 알았어 세상에서 가장 착한 런쥔이였습니다 네 근데 일곱 명, 일곱 명 다 다 만만치 않아 일곱 명 다 세 우리는 솔직히 진짜 제일 부드러워 내가 너가? 뭔 소리야 그거 알지? 웃는 사람이 화나면 진짜 무서운 거 뭐가 무서운 거야? 그게 있겠어? 성수에 웃긴 사람이 화내잖아? 그럼 진짜 와우 아니 분위기 만드는 사람이 화내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근데 난 제노가 화낼 때가 제일 귀엽긴 해 진짜 귀여워 귀여워 자 그럼 다음 곡 들려주세요 오우 너로 가득 차있는 나의 세상 속 오오 난 지금 노래가 살아온 너를 얘기하고 오오 머릿속에 춤추는 묻지마 It's yours, it's yours, it's yours It's yours, it's yours 너, 위한 거 It's y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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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s It's yours, yours, yours It's y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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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s It's yours, yours, yours Good, nobody 네, 너를 위한 단어 It's yours 듣고 오셨습니다 좋아요 자, 시즈니만을 위한 단어가 있다면 재민 씨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랑해! 오오 사랑해 바로 나오는데요 진짜 이 노래 저는 코러스 너무 좋아요 네 아 너로 가르쳐 응? 느낌 좋더라 네 좋아 봐도 되게 귀여워요 아니, 이 곡이 이 후렴구에 보면 It's yours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It's yours It's yours 그래서 그거를 하다보면 내가 몇 개를 했는지 너무 어려워요 맞아 계속 세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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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y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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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s 좋습니다 두 개인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오, 벌써 내 체다 라는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작사 했잖아요 누가 했죠? 재민 씨 했잖아요 재민 씨 어땠어요? 어 좋아졌어요 네, 오케이 좋았답니다 네, 좋았어요 아주 깔끔 너무 깔끔하고 오케이, 다음 좋았습니다 한 곡 들어줬어요 아이고 나 깜빡 날야겠 오, 너무 좋아요 오, 귀가 녹아 내리고 있어요 오우 손을 놓치지 않을 테니까 나 가자 into your dreams Put your hands in the air 지금 오늘 밤 오우 아주 깊은 꿈에서 만나 예 저런 날 수 있어 오우 아이고 아이고 feel it 아, 귀여워 오우 네, 달자 테디 베어 듣고 오셨습니다 작사에 마크 씨가 참여를 또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레이션 부분 네, 네, 네 또 테디 베어 네, 테디 베어를 생각하면서 써본 것 같아요 혹시 그 그냥 짧게 그 한 소절 오, 그 시작할 때 가 인트로 그 웃는 것까지, 웃는 것까지 웃는 것까지 뭐지? 뭐 게이 셔 워 플레이돈 웨이 이슈 좋아요 좋아요 희망 녹아서 영원히 잠들 듯이라고 희망, 희망 아, 영원히 참으면 안 됐네 댓글에 해찬이 테마곡이야? 맞습니다 이 노래 또 테디 베어 제가 또 곰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테디 분들이 저의 테마곡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디베 잘 자요? 네 Good question 시즌이들이 잘 때마다 듣게 될 이 곡 이 곡을 들으면서 잠들 시즌이들이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나요? 오우 저는 꿈 안 꿨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전우요 꿈 안 꾸고 자는 게 진짜 푹 자는 거라서 그렇죠, 그렇죠 나 꿈 안 꾸고 잔 사람 부러워 항상 꿈도 꾸지 나도 너무 부러워 맨날 꿈 꿔 저 화가 나셨어 저 오늘 내가 미안해 오늘, 오늘 저 연습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아, 최악이야, 그럴 때 진짜 연습하는 꿈을 꿨는데 더 웃긴 건 저는 그냥 집에 갔어요 제민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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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재야 오우 나도 같네 잘했어 얘들아 꿈이라도 찾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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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직접 찾아가야죠 여러분, 저희는 엑스 드림입니다 꽃 드림 자, 오케이, 레츠 고 Next Song 이 노래 또 슬퍼요 내일 봐 와, 좋아 둘, 셋, 셋 오우 난 숨 막힐 게 좋은 movie 한 장면인 걸 에이 니가 손을 흔들면 저 멀리 내게로 오면 에이 아니, 원신 그 전부터 내 맘을 getting started 니 모든 걸 새해겨두지 너는 모르지만 아, 유 서툴러 내게 바꿔봐 에이 비안한 표정 짓고 있는 것도 다 에이 에이 메뉴를 고르기 전 원, 투 오미 나는 거 둘, 셋 예 아,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네 자, 여섯 번째 트랙 리플레이 내일 봐 내일 봐 들어 보았습니다 마크 제노 지성이 랩메이킹이 랩메이킹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스포 하나 해도 될까요? 와우 이틀 후 있을 라이브에서 이 곡을 어? 어? 리플레이요? 그래 여기까지 할게요 아, 그러네 우리 연습했지 그러니까 이 노래를 이 노래 이틀 후 라이브에서 부르기로 했죠 아, 이틀 뒤에 우리 라이브에서 할 수도 있다 맞아 아니, 할 거야 할 거야? 아, 잠깐만 아, 그래요? 아, 비밀이야? 당연히 대본에 점점점이었는데 바로 얘기해보라고 우리 원래 대본대로 안 하잖아 그렇지, 그게 맞아 그게 진이지 그렇네, 맞네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아, 나는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뭐야 어 시진이한테도 서프라이즈이고 천러한테도 서프라이즈 몰랐니? 아니, 나는 사실 몰랐어 이틀 뒤에 우리 라이브 해? 30분, 30분 어, 오케이, 오케이 Let's go! 여기까지 네 아니,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까먹었어 까먹었어 저는 공감을 해주려고 하니까 같이 놀래줬어요 그리고 또 런쥔이, 천러, 해찬이의 고음이 돋보이는 곡인 것 같은데 네 이 노래 뭐 어땠어요? 응 진짜 너무 봤어 고음 한번 불러내보면 이 노래가 고음이더라? 이 노래 무슨 고음이냐? 그 You want the night joy 아 우우 아, 맞아, 이 노래 I want the night joy baby 진짜 우우우 맞아요, 이거는 사실 뭐 설명을 더 할 수가 없네 네 아무튼, alright 우리 Next song Let's go! Good Oh, yeah 온다 Oh, yeah A, yeah Hey, yeah quem's more Don't need to drink Stating the beat Hey, yeah Hey, yeah Hey, you can go! Yo, you can see the golden rise You just need down when we're done Hey, when you're done What you're doing on a weekend Hey, you're done You're done Oh, yeah 뭔가 파트였어? Hey, you're done Yeah, you're done Yeah, you're done Deep drop Deep drop Deep drop 피카소 네, 일곱 번째 수록곡 새러데이 드립 일곱 번째 수록곡 새러데이 드립 들어보셨습니다 네, 이 곡은 마크 씨 마크 형, 제노 형, 재민 형 그 다음에 저가 참여한 곡입니다 맞아요, 저희 저희 1집에 우리 버컬라인 그 지금처럼만 했는데 이번 2집에 이번 우리 랩 랩, 랩 쪽 한번 랩 유닛 그래서 뭐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랩 쪽은 이제 갈라드하고 지금처럼만 부르고 지금처럼만 멤버들이 좋아! 새러데이 가능해요? 바크 씨 나는 무조건 가능 나마이랑 중천금 알죠? 나는 그 노래를 위해서 두 달 동안 연습할 거야 아니 뭐 이번에 뭐 아까 철화도 얘기했지만 저번 앨범에 이제 보컬 유닛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랩 유닛이 있다는 거에 너무 또 설레는 마음에 또 준비를 했던 것 같고 굉장히 팬들도 이런 걸 보이지 못하셨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또 수록이 된 곡은 그래서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희 드림앨 래퍼들 진짜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래 못해요 너무 낮았어요 너무 낮았어요 안 내려가요 근데 진짜 정규 2집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희 회사 A&L 누나한테 꼭 이런 랩 유닛 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형을 찾아주는 것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다음 노래 다음 노래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오케이 여기까지 예 네, Better Than Gold, 지금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NCT DREAM의 기분은 7점 만점 중에 몇 점? 17점 화가 났네요, 그러면 너무... 머리를 한번 이렇게 눌러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머리가 떴어요 좋아요 방실방실해줬다 이번 앨범 준비하는 과정 중에 아, 이 지금 순간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느꼈던 순간 언제... 꽤 있었는데? 꽤 많았는데? 꽤 있었는데, 진짜 저는 북극선 녹음할 때 오우 아이고, 잘했어요 저는 북극선 녹음할 때 너무 행복했어 저는 드림 스테이지 어, 나도 그건 맞죠?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시즌을 보면 거의 2년 만에 봤나요? 아, 저는 우리가 앨범 한 곡 한 곡 다 연습실에서 리스닝 파티 했을 때 오우 근데 진짜 약간... 스테이 파티 좀, 좀 필링 했잖아요 오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아무튼 좀 많았어요, 은근 진짜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오케이 오케이, 넥스트! 북극선 언제 나오지?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구름구름 아, 시원이가 괜찮아, 가자! 오클만 우승 우승 아홉버스의 트랙nírica 드라이프 드라이브 였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듣고 약간 해가 떨어지는데 운전하면서 부르는 딱 그런 노래 그렇죠 그렇죠 뭔가 딱 드라이브 할 때 좋을 것 같은 노래 널 데리러 갈게 좋습니다 네 또 추억 이야기가 또 담긴 곡인데 멤버들과 함께 보낸 어린 시절 중 지금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아 우리끼리 어린 시절 중? 네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이제 제노랑 이제 지성이랑 해찬이도 있었나요 그때? 그때 연습실에서 연습생 때 그렇게 몰래 게임을 하던 게 그렇게 그렇게 재밌었으면 좋았어요 아직까지도 쿵쿵게임 너무 재밌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때 했던 게임이 제일 재밌어요 맞아요 그때 진짜 열심히 하고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마크 형은 또 이런 거에 공감을 못해요 난 진짜 방금도 느꼈지만 연습생 떠오르면 진짜 해찬이랑 싸운 것밖에 기억이 나요 근데 항상 보통 내가 맞았으니까 내가 맞는 말을 하는 거에요 아 예방자 예방자 내가 맞는 말인데 계속 아니라고 그러니깐 좀 더 아무튼 너 되게 그런 행복한 노래고요 네 어 다음 노래 렛츠고! 아우 오 천러 파트야 천러 나가 천러야 그런 말로 너를 붙잡을 순 없지만 예이 나는 계절을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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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는 걸음이 아이고 와 이 노래 너무 좋아 진짜 이 노래 어떻게 그렇게 좋을 수 있을까 이 곡은 북극성이었고요 마크영 그리고 재민이 그리고 지성이 그리고 제가 랩메이팅에 참여한 10번 트랙 북극성 Never Come Bye를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진짜 저 이 노래 녹음할 때 제 파트, 첫 파트, 첫 파트잖아요 저는 진짜 아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녹음하면서 살짝 울컥했어요 너무 느끼면서 했기 때문에 아 느꼈어요 그 노래? 느꼈어요 진짜 너무 진심으로 감정을 담아서 진짜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네요 미안 계속 웃어 괜찮아 우리 팀 진짜 계속 웃어 마크영이 재민이의 가사를 되게 좋아했는데 아 맞아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실 북극성이 이 앨범에 어떻게 보면 거의 제일 처음으로 녹음했던 곡이거든요 두 번째인가? 아무튼 굉장히 초반에 녹음했던 건데 저희가 앨범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또 진짜 열심히 하자 우리 진짜 이번에 제대로 해보자 이 마인드로 했는데 근데 이제 또 재민이가 또 작사한 그런 결과물을 보고도 보고 또 녹음한 결과물을 보고 너무 이제 기특하게 했죠 되게 너무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 아까 미니카 그거 얘기하고 그게 그게 아냐 아냐 그거 하지마 나중에 공부할 거야 멜번째 말하고 앨범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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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 파트 들으면 너무 좋아 하루 종일 맴도로 지금 맞아 미니카 그거 너무 좋아 아무튼 그건 나오고 나서 다시 얘기할게요 오케이 다음 곡 오케이 다음 곡 오늘 왜 이렇게 다들 못 까놨어? 마지막 노래다 마지막이구나 아 이거 너무 좋아 이 곡은 또 굉장히 또 스페셜한 의미가 있는데 영원히 칠드림으로 함께하고 마지막 트랙 리와인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이 곡에는 또 굉장히 또 스페셜한 의미가 있는데 영원히 칠드림으로 함께하고 싶은 소망과 시즈니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잘 담겨있는 곡이에요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시즈니와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게 최근에 해서 최근에 해서 그런지 몰랐던 나 왜 이렇게 드림 스테이지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나도 앞으로도 기억에 남을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드림 스테이지 말고라도라도 뭐 진짜 우리만을 위한 스테이지가 또 있지 않을까요? 아 뭐 예를 들면 리와인 아 아니 뭐 콘 스파이버로 해봐 그 옥수수 아 미안 미안 콘 샐러드요? 콘 샐러드 맛있죠 그런 거 없나요 저는? 콘 샐러드 맛있죠 나는 치즈가 좋더라고요 콘 치즈 좋아해요 콘 치즈 좋아해요 나는 기억에 제일 남는 순간이 우리 드림 스테이지 때 그때 그 무대하고 내가 혼자 올라갔잖아 아 나 원래 낯갈림이 없어 누구랑 어색하지 않거든 근데 그때 혼자서 혼자 무대 그렇게 큰 무대 혼자 쓰고 말해야 되는 거야 나 시즈니랑 어색했어 그때 어사즈였어 그때 아 진짜? 왜왜왜? 시즈니랑 뭐가 어색해? 어사즈였어 나 그때 어사즈 느낌이었어 너무 오랜만에 본 거에요 무슨 말 할지 모르겠더라고 아 근데 진짜 이런 얘기하니까 또 드림 스테이지 얘기하니까 빨리 콘서트가 하고 싶네요 그렇죠 빨리 해야죠 콘서트 여러분 우리 언제에요? 언젠간 하겠죠 언젠간 해야죠 언젠간 해야죠 맞아요 해야죠 할 거예요 걱정 마요 할 거야 아무튼 이렇게 자 우리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정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피지컬 앨범도 살펴보고 수록곡까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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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보았는데요 네 저희가 마지막 트랙을 들어보고 저희가 받은 질문이 ncd dream이 시즈니와 함께 했던 순간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는데요 우리 시즈니들도 방송 전에 nct dream과 함께 했던 순간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dream mode 라고 표현해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테이블에 위에 있는 뽑기 기계를 돌리고 뽑힌 캡슐에 들어 있는 알파벳에서 확인하면 되는데요 캡슐에는 nct dream 글리치 모드 이니셜이 하나씩 담겨 있다고 합니다 각자 한 개씩 뽑아보고 캡슐 안에 있는 이니셜을 확인한 후 테이블 위에 동일한 이니셜이 적힌 글리치 모드 게임팩을 가져가서 열어보면 그 안에 시즈니들의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부터 뽑아볼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정씨 먼저 뽑아주세요 지정씨 먼저 뽑아주세요 지정씨 먼저 뽑자 지정씨 먼저 뽑자 이게 오른쪽으로 야 우리 근데 진짜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서 3,4명 정도만 할게요 와우 바로 뽑을게요 모르겠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3,4명 정도만 할게요 오케이 파란색을 나 뽑아야 돼? 내가 뽑을때 지정씨 뭐 나오셨어요? 저 T 나왔어요 T T 가져갔어요 T 가져갔어요? 원하는 T 가져가세요 원하는 T T 두 개 있는데 아무거나 T 가져가요 아아 그럼 저도 미리 가져가도 될까요? 네네네네네 글리치 저는 C 저도 C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지 마세요? 아 T 제가 도저히 한번 D가 두 개는 L이 나왔어요 L L 뭐야 다섯 명 했어? 이거 그럼 전 포기할게요 해내 아니 그건 우리 둥어 해 포기하지 마 아니 포기는 하지 마 포기는 하면 안 돼 이러다가 시즈니 뮤직비디오 놓칠 수가 있어요 시간 없어 회찬아 진짜로 네 조금만 카운터 하나 하고 우와 빨리 읽으면 빨리 읽으면 돼요 해도 돼요 해도 된대 저 부터 읽어볼게요 난 그냥 난 그냥 나는 그냥 가져갈 거야 엔스티 드림을 처음 실물로 봤을 때 위고업 활동 중에 놀이공원에서 펜스 한 적이 있잖아요 오 맞아요 정말 잘 어울리는 곳에서 처음 드림과 가깝게 얘기하고 무대도 봐서 너무 즐거웠어요 명선 워낙 그때 처음으로 LAND 가는데 자 드림이들이랑 같이 하는 것을 모두가 최고의 순간인데 기억나는 거 하나 떠올려 보자면 1월 1일 땡땡씨 땡땡분이 되었을 때 헬로 퓨처를 들었거든요 그때 기분이 너무 좋고 올 한 해가 정말 기대되는 마음이 들어요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엔드림 평생 앞으로 최고의 순간 많이 만들어 가자 사랑해 세상을 밝히는 자 던딘 오 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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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읽어주세요 첫 정규 앨범이 나왔을 때 그 감동이 지금도 생생해요 드림이들과 카운트다운 라이브로 6시까지 기다리다 6시에 새로 고침을 하고 맛 핫소스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설렘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않을 것 같아요 재민이가 좋아요 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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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작년 맛 앨범이랑 헬로 퓨처 앨범 대박나고 상 받았을 때 진짜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고 세상 그 누구보다 펑펑 울었던 날이었어요 엔시티드림이랑 애들을 더 많이 알게 된 순간이라서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행복한 순간이라서 좋았어요 블리 님께서 정말 이렇게 감동적인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저 읽을게요 엔시티드림과 함께한 매 순간이 정말 행복해서 하나를 뽑을 수가 없는데 꼭꼭 하나만 뽑아본다면 지금 이 순간입니다 뽑아본다면 정규 2집을 라이브를 통해서 축하하고 제 사연의 처음으로 읽히는 날이니 아마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 탑 3 안에 들 것 같아요 이 사연을 읽어주신다면 다람쥐 대장 이마크 님 화이팅 엔시티드림 화이팅 다 같이 크게 외쳐주세요 다람쥐 대장 이마크 화이팅 다람쥐 대장 이마크 화이팅 화이팅 다람쥐 자 제가 할게요 우리 시간이 좀 있어서 천러 씨는 천천히 읽어주세요 진짜로? 네 그럼요 너무 너무 시간에 쫓겨서 너무 힘들어서 울며 마음 고생을 하다 우연히 지금처럼 들었어요 그냥 주변에 도움도 모청하고 있는 상황에 울음을 참는 게 습관이 되어 울고 싶을 때도 맘껏 울지 못했는데 그 노래를 들으니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퐁퐁 나더라고요 드림환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목소리들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런쥔아 늘 잘해왔고 잘해오고 있어 런쥔 씨 지금처럼만 한 손절 부탁드릴게요 지금처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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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정말 흔한 말이지만 항상인 것 같아요 저 컨셉 잡았네 큰일났다 이러면 안 뽑히려나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저는 항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비록 늦덕이지만 트림 관련 영상들을 볼 때마다 최고의 순간이 되는걸요? 이런 말 써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찬 씨 우리 시간이 좀 항상 정말 잘 챙겨보고 잘 듣고 잘 사랑에 빠지고 있어요 힘들 때나 슬플 때나 힘을 보태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 그 지성 오빠 어? 네 정말 사랑합니다 연아에요 연아라서 오빠라고 볼 수 있으며 매우 기쁘네요 대박이다 초이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초이와 사랑해 한 번만 해주세요 지성 씨 초이요? 초이와 사랑해 한 번만 해주세요 초이 님 기대 많이 해주세요 초이 님 사랑합니다 아 지성 오빠 네 그럼 마지막 런쥔이가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 스토리이라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저는 작사가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지망생이라는 단어를 살짝 떼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려 나의 최애 엔시티 드림의 곡으로 저 작사가 데뷔했어요? 어? 잠깐만요 뭔 훗날이라도 좋으니 언젠가는 드림이들 노래 채택되는 날이 오면 좋겠다 하고 소망해온 수 없는 반들이 무색하게도 가장 크게 꿈꾸고 바라온 드림들이 목소리가 제 가사의 첫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와 아마 평생 저의 자랑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순간 어쩌면 드림이들보다 더 떨고 있을지 모를 저의 꿈이 되어서 이 기적같은 현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즈니 여러분 하나니까 하니까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이 사연을 듣는 모든 귀여워 모두의 꿈이 너무 멀지 않은 날에 현실이 되길 응원하고 싶어요 저 역시 앞으로도 드림이들 앨범 크레딧에 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열심히 할게요 어떤 노래? 이번 활동도 요 드림 출발 화이팅 익명이영 너무 아파 어떤 노래? 익명이오서 드림인지 모르네요 익명이오서 아무튼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이런 순간 우리랑 같이 보내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시즈니들이 보내준 메시지까지 읽다 보니 벌써 5분 지금 5시 55분이에요 와우 정말 5분 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제 슬슬 방송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다들 오늘 방송 소감 혜찬 씨부터 얘기해 주세요 혜찬 씨가 대표 네 아 제가 대표 오케이 아 네 정말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가 또 정규 2집으로 컴백을 하는데요 사실 그 어느 순간보다도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또 많은 대화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1집보다 더 좋은 앨범을 만들 수 있을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면서 정말 그 노력 덕분에 정말 자신 있는 그런 앨범을 준비하게 된 것 같은데 우리 시즈니 분들이 어쨌든 이 앨범을 들으시면서 저희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정말 소중한 하루하루를 저희로 인해서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곧 6시에 나오니까요 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글리치 알케이드 센터 팝업 또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드림 스테이지 드림 스테이지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우리 30일에 라이브 방송이 또 있잖아요 네 그때 또 버퍼링 글리치 모드 무대 첫 공개를 할 거라고 또 알려드렸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우리 시즈니들이랑 만나고 싶어서 저희가 준비한 자리 누구 누구요? 시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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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즈니는 뭐예요? 시즈니 시즈니 이건 한때 때려도 돼 괜찮아 글리치니까 괜찮아 이따 때릴게 이번 컨셉이 글리치여서 다행인 줄 알아요 네 어쨌든 오늘 방송에서는 또 앨범이랑 공 얘기하느라 시즈니분들이랑 또 많이 못 놀았잖아요 30일에는 약간 각 잡고 방송한다는 느낌보다는 좀 더 프리하게 시즈니랑 소통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3월 30일 수요일 오후 7시 잊지 마세요 역시 우리 합이 많네 또 이 방송 고정 댓글로 뮤직비디오 볼 수 있는 링크가 달려있다고 안내 부탁드려요 라고 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시즈니 그럼 우리 아주 곧 다시 와 2분 남았어요 진짜 2분 오케이 2분 정도 남았다 오케이 진짜 여기서 우리 인사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까지 SD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축자 한 번만 해주세요 철축자 철축자 Medium 에피소드 피싱이 갇혀 버퍼퍼리야 암호 데에 글치 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